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야? 당장! 아니 근데 형님 파워팩고 다 방금 비어있는데 우리 이렇게 막 몰래 나와도 돼요? 그게 뭐래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형님 충분히 물어볼 만한 얘기였어 아니 미용 받으면 안 되잖아 다른 데 다 싫은데 열심히 한 건 좋지만 아 진짜 좀 저기 아쉽긴 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세트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오늘 동고동락 한다며?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한다고 인하영! 인하영! 어! 어! 인하영! 아 이거 끝났다 너 뭐야 뭘 또 그렇게 했다고 그거 하나 했다고 또 끝났다라고 형 바로 얘기하는데 자이브승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니 이게 원래는 이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게 몰라야 이게 좀 리액션도 그렇고 저희가 원래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면 다 모르고 할 수 있었는데 기사를 누가 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진짜 궁금한 경기다 누굴까? 잠깐만 너 그리고 형이라고 오늘 첫 녹화인데 이거 불렀어?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있잖아 지금 이게 약간 희한한 게 저는 경기 끝나고 형이라고 불렀거든요? 하지 말라고! 아직 안 해도 돼 하지 말라고!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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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임식 하고 나서 형 취임식 이후에 한 달이죠 아니 무슨 형을 취임식을 해 형 취임식 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아니 무슨 취임식이야 야 형아 이거 손 찍어버려 아니 지금 친구로 싸워 난 형 친구였어 맞아 친구로 싸워 친구로 싸워 친구로 싸워 야 이건 좀 해주세요 그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? 너 오늘 머리 왜 그러냐 아니 너 형을 넣고 아니 나 형을 넣고 아니 나는 한 번에 한 번이야 한 번이야 얼마 전에 저 홍철이 집에 잘 갔다 왔다 아 맞다 홍철이 집 좋더라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모였는데 하하가 정말 부러워하더라 정말 안 보는 척 하면서 구석구석 아니거든? 오락기 설치한 걸 되게 신기하네 야 나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벌떡 찍어버려 나 병아리인 줄 알았어 뭘 쪼그더라 솔직히 화장실에 사진 촬영했지 너 째깍째깍 쓴 거 인테리어 그렇게 부럽니? 에이 내 스타일이 오 예 에이 내가 추구하는 거 나는 약간 마주한 스타일이고 너 혼자 말하는 거 나만 들었어? 호텔 수집으로 꾸몄꾸라 그래서 내가 너 나지막하게 혼자 너도 모르게 혼자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뭐라고요 뭐라고? 나도 하하하하하하 근데 형 그 팀이 뭐 했잖아? 이타리움이 많이 잘했다고 이건 잘했다 형 그래도 난 짚시 스타일이야 왜? 야 짚시 스타일이야 집은 잘 꾸몄했더라고 지금까지 받았던 짚술 선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걸 하하 형이 해줬어요 뭐예요? 아직 자매기라고? 형이라고 벌써 이 수집을 했는데 형이라고 한 달이야 한 달 자메이컵 국기를 만들어 갈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자메이컵 국기를 하하 형이 거기 붙여 아 그러니까 그냥 야 니가 지금 이게 형이한테 받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아직 시작한 거 아니야 자 해봐 형이 생각해봐 형 아니라고 반말하지 마 그러려면 반말해 야이 형 내가 이럴 줄 알고 형 취입식도 안 했잖아 아주 잘 찾는 거 아 그럼 밥을 왜 하려고 갑자기 한 주 공짜로 가는데 한 주 공짜로 가는데 한 주 공짜로 먹는 거잖아 나 어떻게 하지 마 아니라고 난 이제 여름 시작할 때 밥 끝남 김씨 크리라고 웃기네 웃기네 넌 형님 나 형님 내가 이게 뭔지 알았어 아이잉 형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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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바 나 형 아 야 아무만 참아 일단 아무만 참아 그래서 아 그리고 다른 것보다 오늘 우리가 나영씨 나오는 거 알고 너무도 향수를 뿌렸네 아 나 참 누가 아 왜 이렇게 향수 냄새가 진네 너한테 제일 많이 나 나는 부진아 나는 향수 뿌리지도 않았어 야 맡아봐 맡아봐 아우 형 되게 부었네 이 형은 가죽 냄새 너무 났다 어 가죽 냄새 부의 상징 저는 비둘기 가죽이에요 뿌렸네 야 끝났다 끝났어 야 그게 그는 뭘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지금 비둘기 가죽이래 비둘기처럼 이러고 있다 끝났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 인간아 이제 당신이 시작이래 비둘기 가죽이래 비둘기처럼 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뜬다고 저기